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본질로부터 시작하라 부제가 김상훈 사용설명서라고 되어 있는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어 제 이 커리 중에 가장 출발점에 서 있는 컨텐츠이고 이제 강좌입니다. 이름부터가 딱 본질로부터 시작하라죠. 묵직합니다. 본질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부제가 김상훈 사용설명서. 그러니까 어떤 이후 진행되는 어떤 제 본격적인 커리큘럼에 하나의 가장 밑바탕 강좌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런 강의라서 김상훈 사용설명서라고 부제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올해 본질로부터 시작하라 표지입니다. 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 국어라는 걸 쭉 학습을 해나가는데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뭔가 미로 같은 거지. 근데 거기서 빛을 밝혀주는. 그래서 우리 이제 본질로부터 시작하라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좌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뭘 해보려고 하냐면 아주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라고? 아주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그게 이제 뭐냐. 우리 제목처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능 국어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 가장 기본기가 되는 것들. 밑바탕이 되는 것들. 토대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후 본격적인 커리들이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기출론 시리즈, 독서론, 문학론도 있고 뭐 그리트, EBS를 부탁해도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커리들을 뭐 미리 막 가지고 와서 뭐 그걸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 본질로부터 시작하라 해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은 말인데 이 토대라는 말이 있죠. 여기 다 같은 말인데 어떤 건물 같은 거, 건축물을 올릴 때 이 건물을 얼마나 높이 튼튼하게 올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수능 국어 성적을 얼마나 높이 튼튼하게 올릴 수 있느냐는 이 건물을 또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딱 제 의도를 알겠죠? 그죠? 토대입니다. 토대. 이 토대를 얼마나 단단하게, 탄탄하게 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근데 당연히 뭐 이거 말씀 이해할 거야 지금. 근데 이 토대학습이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떤 이야기 할 거라고 그랬어요? 너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인데 사실 인생의 진리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당연하거든. 그거를 이후 어떤 본격적인 커리에서는 뭐 잠깐 잠깐 포인트를 줘서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걸 막 너무 강조하기는 또 쉽지 않아. 왜냐면 그야말로 너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니까. 그치? 근데 이 기본기가 제대로 닦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올라갈 수가 없고 어차피 쌓아봤자 한순간 그냥 흔들려 버리는데. 그치? 이거. 그런 것들. 그치? 그니까 너무 국어의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어떤 그런 토대가 되는 어떤 내용들이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너무 뻔한 말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업에서는 이걸 진짜 그 메인 테마로 좀 강조해서 다루기 어려운 것들. 그치?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사실 이게 맨 처음 커리지만 여러분들 뭐 이거를 안 들으면 이후 커리를 못 듣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바로 어떤 여러분들 수준이나 현재 어떤 학습 시작하시는 시기에 따라서 바로 뭐 기출론, 독서론, 문학론 또 필요에 따라서 뭐 그리트나 이런 걸로 직행을 하셔도 되는데 요건 이 토대를 좀 더 단단하게 하고 싶다. 요거부터 일단 좀 다져가고 싶다. 그러면 요 강좌를 강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인문 강좌의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능 국어를 좀 한다. 뭐 이런 친구들. 어느 정도 국어의 수준에 도달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뭐 N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벌써 내가 뭐 이미 뭐 사이클 한 번, 두 번 N수 막 돌았는데 뭐 이런 기본 강좌를 굳이 내가 들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니가 누구인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의 어떤 현재 수준이라든가 어떤 현재 상황 뭐 니가 몇 학년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뭔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가장 본연의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치? 반드시 뭔가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있을 것이다. 그치? 너의 어떤 수준이나 상황은 1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본질적으로 시작하라. 그치? 요거를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자 두 번째 제가 또 역점을 두었던 것이 뭐냐면 재미입니다. 재미.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 수능 국어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쭉 학습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런 내용도 참 중요하죠. 내용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참 이게 우리말인데 여러분들 고3 와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공부가 아니잖아. 수능 국어라는 거는 우리 그냥 일상인 거야. 우리 삶의 그냥 한 부분인 거거든. 너무 이거를 뭐랄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여기 있고 수능 국어는 여기 있어. 딱 여기다 이렇게 벽을 쳐놓고 막 이거는 내가 어떤 학문적으로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막 이거. 그치? 그래서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 수능 국어 재밌냐는? 수능 국어 어때요? 수능 국어 딱 생각하면 막 아 재밌겠다. 한번 작품을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막 와 이걸 또 나보고 읽고 또 문자 푸라고 막 인상부터 딱 써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이것도 진짜 기본 자세거든? 이후 본격적인 컬에서 또 제가 자세하게 말하기 힘들어요. 물론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막 미친놈처럼 하는 게 있어. 수업시간에 보시면 제가 막 야 야 재밌지 않냐? 막 이거 야 여기서 이거 너무 궁금한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미친놈처럼 제가 막 이거 하는 건 있는데 그건 이제 잠깐잠깐 사실 추임새를 넣는 거지 막 이거를 하나의 테마로 막 본격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이게 진짜 이거 할 내용도 많은데 그렇죠? 재미나 흥미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수능 국어는 진짜 여러분들 우리 어떤 인생입니다. 인생이고 나중에 네가 뭐 대학에 가서도 네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여기서 나는 노래를 좋아한다든지 그럼 여러분들 인생과 함께 가는 거거든 지금은 너무 영상세대로 사실 되었습니다만 이 소설이라든가 특히 문학 같은 거 글을 읽는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생과 함께 함께 가는 거야 네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걸 보시면 그 진짜 막 그 성공하는 사람들 딱 멋지게 사진 찍을 때 보면 항상 뒤에 서재를 딱 배경으로 막 찍는 거 보신 적 있지 않아? 이러는데 너희 함께 가는 거야 네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사회에 나와서 의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 그냥 회사를 다니든 너희 어떤 하나의 어떤 일부분에 네가 시집도 한번 넘겨볼 수도 있고 소설도 읽어볼 수 있고 어떤 그런 교양서적들 독서제조로 말하면 뭐 철학적인 어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너무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풍석해야 돼 막 공부해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목표 아시겠죠? 본질로부터 이게 사실 국어에 어떤 하나의 본질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거 아닌가 세 번째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런 목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우리 본질로부터 시작하라는 종이책이 없어요 종이책이 없고 첨부 파일로 PDF로 이 교재가 올라갈 겁니다 PDF로 교재가 올라가면 그걸 활용해 주세요 PDF로 하는 이유는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다 편하게 그러니까 공부도 그런 게 있잖아 네가 딱 시간 정해놓고 책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각 잡고 딱 자 오늘 이제 한 시간 동안 내가 이 책으로 딱 공부를 해보겠어 딱 힘을 주고 정자세로 그런 거 있었죠 당연히 그런 공부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정자세로 딱 시간 정해놓고 해도 좋은데 조금 가볍게 좀 편하게 절대 대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이야만 안 돼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내가 3시간 공부를 잡았었는데 갑자기 2시간 만에 끝나버리고 1시간이 좀 남았다 그런 시간에 또 여러분들 놀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 그럼 또 본시 이걸 또 한차시 한번 들어볼까 편한 마음으로 PDF다 펴놓고 집에서 좀 자려고 놨는데 조금 애매하다 시간이 한 30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또 PDF도 이렇게 해서 강의 하나 또 편하게 들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최대한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그지 부담 없이 꼭 이렇게 각 잡고 다 힘줘서 해야 하는 그런 공부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국어에 대한 어떤 본질 기본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죠 전혀 지금부터 수준에 상관없이 내가 새롭게 알아가는 걸 수도 있고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좀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재미나 흥미를 수능 국어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리엔테이션은 뭐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바로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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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